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민법과 중개사법의 지팡이, 민중의 지팡이 김아희쌤입니다. 35회 중개사법 교재 두 종류 구입할 수 있습니다. 먼저 학교수업, 외학집, 한 번에 끝내는 이론강의 다 완성되어 있어요. 지금 진행하는 게 준비기출이 있고, 이것도 기본편 다 완성되어 있고, 지금 실전편 진행하고 있습니다. 두 권을 동시에 구입하시면 할인 혜택이 있어요. 아래 계좌번호 입금하신 다음에, 아래 핸드폰 문자로 4가지 적어주세요. 특히 과목도 중개사법 적으시고, 교재 이름까지 정확히 적어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중개사법, 준비기출특강, 실전편 제24강을 진행하겠습니다. 교재는 105페이지 보세요. 지난 시간에 이어서 중개보수 공부하겠습니다. 5번 문제, 중개보수 설명, 옳은 것, 옳은 것입니다. 1번, 개공과 중개율인 간에 약정이 없는 경우, 중개보수 지급 시기는 거래계약 체결일이 아니고, 거래대금 지급 완료일이죠. 거래대금 지급 완료일, 즉, 예를 들어, 잔금 지급일을 말합니다. 2번, 중개사법령에서 한도를 초과, 초과하는 중개보수의 약정은, 즉, 초과법인에서 무효가 되죠. 강행기정위반, 초과부분만 무효입니다. 이게 정답이네요. 3번, 주택외조, 주택외의 중개재산물 중개보수 한도는, 시도조례는 주택에 나오죠. 4번, 주택외의는 국토교통부령에 의합니다. 시도조례는 주택에만 나와요. 1번, 개공은 계약금 등 판한 채무 이행 보장을 위해서 실비가 소외되면, 보수 이외에 실비 별도로 받을 수 있죠. 이 계약금 등 판한 채무 이행 보장, 이 실비는 매수, 임차 의뢰인 등 권리 취득 의뢰인에게 받을 수 있죠. 반면, 권리관계 확인에 소외되면 실비는 매도임대 의뢰인에게 받는 거죠. 5번, 주택중개재산물 소재지와 주택은 대전광역시 있어요. 중개사무소는 서울특별시로 서로 다릅니다. 여러분, 만약에 대전, 대전에 있는 아파트를 중개합니다. 계약서는 대전에서 했습니까? 사무소 서울에 왔었습니까? 사무소 와서 쓰죠. 사무소에 수술요일표 걸려있죠. 그 보수요일표 보고 적습니다. 그래서 개공은 중개재산물 소재지가 아니라 중개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조례에 따릅니다. 6번, 중개보수 설명 틀린 겁니다. 1번, 중도금 일부, 일부만 납부된 아파트 분양권, 분양권 매매를 중개할 때, 중개보수는 총분양대금 틀렸죠. 거리시까지 나비된 금액이죠. 즉, 긴 나비된 금액, 여기가 프리미엄을 합산합니다. 총분양가가 아니죠. 1번인 정답입니다. 2번, 교환계와 경우 중개보수는 교환대상 중개재물 중 금액이 큰, 큰걸 가액을 대상으로 하죠. 3번, 동일이 3번 나와요. 첫째, 동일한 중개보에 대해서, 두번째, 동일당사자 간에, 세번째, 매매를 포함한 둘 이상 거래가 동일계에 이루어진 경우, 3동일이죠. 동일이 3번 나오면,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 적용하고, 매매와 다른 계약했잖아요. 다른 계약은 서비스고, 매매계약에 관한 거래금액만 적용합니다. 3동일 기억하세요. 4번, 주택임대차를 중개한 경우, 의뢰인 일방,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한도는 그래미액의 1,000분의 6부터 1,000분의 3 구간 한도에 정하며, 그 금액은 시도조례로 정하는 유일 한도에서 의뢰인과 계공이 서로 회의 결정합니다. 4번은 X 몰라도 됩니다. 그냥 틀린 말 없는데 몰라도 됩니다. 뭐, 20년에 한번 나왔어요. 5번, 중개태상물인 건조물 중 주택면적이 2분을 미만, 그럼 주택면적이 더 적네요. 그럼 주택외, 주택외가 더 크단 말이니까, 전부를 주택외의 보수 규정을 적용합니다. 7번, 중개보수 설명 틀린 거죠. 1번, 중개태상물 권리관계 등 확인에 소요되는 실비는 아까 매도인, 임대인 등 권리 이전 의뢰인에게 받는 거죠. 2번, 다른 약정 없는 경우, 중개보수 시기는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맞았네요. 즉, 잔금 지급이랍니다. 3번, 주택외, 주택외의 중개태상물에 대한 중개보수는 국토교통부력 맞습니다. 정하고, 중개의뢰인 쌍망이 맞죠. 4번, 개공의 고위과실로 중개의뢰인 간의 거래가 해지되면, 개공의 책임자겠죠. 중개보수 받을 수 없습니다. 5번, 또 나왔어요. 중개태상물인 주택소재지 대전광이시고, 중개사무소는 서울에 있어요. 다르면, 주택소재지가 아니라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제에 따른다 했죠. 5번이 정답입니다. 8번, 법령상 일방으로부터 받을 수 있는 중개보수 한도 및 거래의 금액 설명이 틀린 겁니다. 1번, 주택임대체단 중개보수는 거래 금액의 1,000분의 1부터 1,000분의 3 구간 한도에서 정하며, 그 금액은 시도조례로 정하는 율 한도에서 의뢰인과 개공이 협의하는데, 몰라도 된다 했어요. 몰라도 됩니다. 틀린 말 없지만, X, 몰라도 됩니다. 정답 찬대하면 제한없어요. 2번, 아파트 분양권 매매를 중개하는 경우, 당사자가 거래 당시 수소하게 되는 총대금, 총대금이죠? 그러니까 거래 당시죠? 만약에 중도금을 3번 냈네요. 그 당시, 수소하게 되는 총대금 맞습니다. 괄호 열고, 통상주로 계약금과 기임이 납부한 중도금 맞아요. 프리미어 확산한 금액 같습니다. 총분양대가에 가면 틀립니다. 그런데 거래 당시 수소하게 된 총대금, 이게 기인 납입액을 말하죠? 총분양가를 말한 게 아닙니다. 2번, 주의하세요. 맞았습니다. 3번, 교환계약의 경우, 거래금액은 교환대상 중개세약물 중 금액이 큰 걸 가액을 하죠. 맞았습니다. 4번, 중개세약물인 건축물 중 주택면적이 2분 이상이네요. 그럼 주택이 더 크단 말입니까, 건축물 전부, 건축물 전부를 주택요일로 정합니다. 5번이 특수한 오피스텔이죠. 전용면적이 85지분 대하이고, 그 다음 일거나 많아 특수한 오피스텔입니다. 상하수도 시설에 갖추어진 입식부엌, 수색 화장실, 목욕시설을 갖춘 오피스텔, 이러한 특수한 오피스텔은 임대차는 4,000분의 4조사, 매매의 교환이 1,000분의 5고, 임대차는 1,000분의 3이다. 이게 정답이네요. 그러니까 1번지분은 몰라도 다 풀립니다. 볼 필요 없어요. 9번, 피공갑은 중겸함에서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계보수를 요구하여 수령하였다. 네, 틀린 겁니다. 1번, 일단 임등치사유리가 여웠습니다. 무협지예요. 제목이 정지상수 9단, 출판사관 매알 초인내, 초판사임, 선정과 미교미고, 1-1은 소설입니다. 제목이 등소보야, 출판사관 매알 초, 초판사임, 유비의왕 아포에오스입니다. 초과수수하면 이무적 등록취소고, 모든 임등치는 업무중의 사유가 됩니다. 그래서 1번은 맞았어요. 등록관청은 모든 임등치는 업무중의 사유가 돼서 맞았습니다. 2번도 맞아요. 등록관청은 갑의 중계사무소 개설등록을 취소할 수 있죠. 임등치입니다. 3번, 1-1 맞아요. 4번,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중계보수 약정은 한도 초과무역 맞았죠. 5번, 갑이 법정한도를 초과하는 금액을 중계원에게 반환했네요. 반환했더라도 받는 순간 이미 금지행입니다. 받는 순간 금지행이에요. 반환회도 이미 법은 위반해서 금지에 해당합니다. 5번이 정답이죠. 10번, 의리, 쾌공, 갑이죠. 쾌공, 갑에게 중계를 의뢰해서 거래계약이 체결된 경우 중계보수 설명이 틀린 겁니다. 의리, 의뢰인이고 쾌공이 갑, 갑입니다. 1번, 쾌공, 갑의 고유과실 없이 의뢰인, 을 사정으로 거래계약이 해지되면 보수 받을 수 있어요. 2번, 주택중계보수는 국토교통 불용이 번한 범위에서 시도조례로 정하죠. 맞았습니다. 주택 외에는 국토교통 불용으로 정하다 맞았어요. 3번, 갑의 중계보수 산정에 관한 지방자세자체의 조례를 잘못해서 여러분, 법규를 잘못해서 용서 안 합니다. 사람 죽여놓고 살인죄인지 몰랐어요. 용서 안 돼요. 잘못해서 해서 법조간도를 초과한 중계보수를 받으면 불법 처벌됩니다. 금지행입니다. 중계사법 3지 3조 2랑 금지행에 해당하는 거죠. 해당하면 4개의 정답이네요. 3번, 법정간도를 초과하는 갑과 의뢰의 중계보수 약정은 그 초과범위가 무효가 되죠. 중계보수 지급 시기는 갑과 의뢰 약정이 없으면 중계사물 거래대금 지급이 완료된 날 장금 지급일 맞았습니다. 오늘 공부하신 내용을 상세하시면 왼쪽 영상 클릭하시면 기본편 24강으로 아주 자세히 공부할 수 있습니다. 다음, 한 번에 끝내는 이론강의 오른쪽 영상 클릭하시면 전 과정을 공부할 수 있습니다. 항상 민법과 중계사법은 김아인쌤이 책임지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